보호자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푸우영입니다 자 우리는 강아지가 사랑스러울 때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져지고 또 이렇게 만져주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강아지는 보호자를 사랑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이게 그런 거였어? 정말 의외의 행동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 첫 번째 얼굴 핥기 주로 푸우는 아침에 저희 얼굴을 자주 핥아줍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는 건 줄 알았는데 새끼 강아지들이 목연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애정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목연의 얼굴을 핥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호자들은 강아지들에게 엄마이고 아빠인 만큼 얼굴을 핥는 애정 표현을 할 때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너무 피하거나 혼내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푸우는 저랑 산책을 하거나 재밌는 놀이를 하고 나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웃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강아지가 사람과 오래전부터 함께 살면서 사람의 웃음을 보며 따라하고 배우면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웃게 되었다고 하죠 사랑하면 닮는다고도 하죠 잘 보면 사람이 웃을 때처럼 입꼬리가 올라가고 보이는 모습으로 비슷하게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번에 강아지가 베개 베고 자는 모습이 사람을 보고 배운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웃는 모습마저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거라고 하니 강아지 앞에선 더 자주 웃어줘야 겠습니다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하면 보호자와 교감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눈 마주치기 사실 눈 마주치기는 도전의 의미 공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반려견 언어 입문서를 유명한 책 카밍 시그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는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은 눈을 어떻게 마주치냐 누구와 마주치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눈에 힘을 주고 낯선 사람을 쳐다보는 건 확실히 경계심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보호자님을 쳐다볼 때는 자세히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눈에 힘이 풀린 채로 지그시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행동은 보호자님과의 교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푸우는 주로 산책할 때 훈련이나 놀이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강아지랑 훈련이나 놀이를 할 때 눈에 힘을 빼고 편하게 바라보면서 교감하시다 보면 더 놀이가 재밌어지고 훈련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많은 관심 푸우는 저랑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동하거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꼭 따라다니면서 참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어딜 가든 따라다니며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강아지의 행동은 보호자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건 보호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붙어 있다 보면 강아지가 보호자님과 떨어지는 순간 불안함을 느껴서 보호자님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나 캣넬에서 기다려 훈련을 통해 점점 떨어져 있는 시간을 늘려주면서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였어? 마지막 다섯 번째, 신발장에서 잠들기 강아지가 신발장에서 자는 건 시원해서 혹은 보호자가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에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보호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조금 시큼한 냄새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호자의 채취가 섞인 시큼한 냄새를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장은 강아지에게 있어서 보호자의 채취가 섞인 시큼한 냄새가 풍부한 환상적인 곳인 거죠 비슷한 예로 강아지가 양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도 시큼한 냄새와 함께 보호자님의 채취가 나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르고 봤으면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신발장에서 자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만 했을 텐데 이렇게 알고 보면 보호자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하니 신발장에서 강아지가 자고 있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강아지가 보호자님을 사랑할 때 하는 행동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굴 핥기, 웃기, 눈 맞이 치기, 많은 관심 갖기, 신발장에서 잠들기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여러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엉덩이 붙이기, 꼴이 크게 흔들기 등도 보호자님을 사랑할 때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다섯 가지 중에 해당이 좀 안 된다고 슬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호자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주면 강아지는 그 이상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실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